자 조금씩 점유율을 갖고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이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 선수가 빌드업에 굉장히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광래승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드업 고을 다시 한번 동점 이제 2대2 스코어 리셋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정호영이 본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고 아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자 지금도 이 정호영 선수가 안쪽에서부터 러닝점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골키퍼의 오른쪽을 겨냥했던 헤더가 아